오늘 저는 세금이 순삭되는 마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20대, 30대가 되어서 노숙자가 되는 인간들은 나라에서 도와줄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지 멀쩡한 인간이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일하기 싫어서 노숙한다는데 그걸 왜 저희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놀랍게도 최근 20대, 30대 여성 노숙인이 많아지고 있다. 라는 내용이 지금 여초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죠. 20명의 인원 중 12명이 20대, 30대 여자 노숙자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청년 성별 비율을 보시면 남성이 27% 여성이 72%의 통계를 보여줍니다. 인터넷 여론이 여초문화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그냥 대놓고 요즘 한국 여자들 백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냥 숨만 쉬어도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정말 많은데 요즘 여성들은 백수로 살아가면서 남자들 돈이나 빨아먹길 바랍니다. 진심 놀랍게도 여성시대 같은 대형 커뮤니티에는 백수들 서로서로 응원하는 게시판이 있으며 10차수라고 써있는 걸 보면 2024년 기준 10만 개의 댓글이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우울해서 여행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백수인데 여행 가고 싶다는 백수. 살쪄서 우울한 나머지 백수가 되었다는 여성. 이렇게 뒤처지고 우울한 건 족같은 대한민국 사회가 정해놓은 룰 때문이다. 이 나이에 뭘 해야 하는지 비교하는 문화 때문에 그런 거다.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라고 말하며 김재동 같은 헌법조무사가 말하는 취업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울분을 토하는 여성들. 4월달이 새로 열렸다고 백수들 하이라고 외치는 우리 여성들. 무기력하고 장기 백수인 여자들이 이렇게나 대한민국에 많기 때문에 인터넷 여론이 대놓고 한국 여자 편만 드는 겁니다. 남자들은 뼈 빠지게 일하느라 바빠 뒤지겠는데 백수녀들은 저렇게 많으니까 기사 댓글이나 달고 다니고 그러는 거죠. 우리 한국 여자들은 길에서 여자가 노숙했다라는 다큐보고 분하고 한탄스러워. 여성 노숙인 예산 전액 삭감 이거 말이 되냐. 시발 진짜 왜 20대 30대 여자 노숙자 백수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한 거야. 약자에 대한 복지제도 예산 삭감이 빈번한 나라의 미래가 어딨냐 남자라는 성별지흑 같다. 라고 말하면서 20대 30대 여자 노숙인 예산 삭감했다고 남자 지흑 같다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아니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저게 왜 남성들 탓인가요. 나이도 어리고 몸도 성한 인간들을 왜 세금으로 도와줘야 합니까. 놀랍게도 우리 한국 여성들은 20대 30대 여성이 개백수같이 노숙하는 게 불쌍하다고 기부하고 있으며 여성 노숙인 많다고 남자 죽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저런 발언들이 상식적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20대 30대 여성 노숙인을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는 여성시대 인간들. 여자를 구하는 건 오직 여자밖에 없다며 20대 30대를 위해 후원하는 여성들. 젊은 나이에 노숙하고 백수짓하는 걸 후원한다고 감동적인 여자들이라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이 세상에는 비상식적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해야 하지만 이성보다 감성이 우선시되는 인간들이 세상의 여론을 지배하고 있죠. 진짜로 현실 사회를 움직이는 일반인 정상인들은 현생이 바빠서 인터넷을 할 시간이 없지만 가진 것 엽더 커버업어 먹어서 늘어난 뱃살과 시간밖에 없는 여자들이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고 fm을 퍼뜨리기 위해서 세상을 향한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고 있죠. 저렇게 개백수짓하다가 30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신차린 척 중소기업 격리로 취직한 다음 열심히 살아온 남성과 결혼할 생각하니 배알이 꼴리네요 정말. 부디 저의 세금이 저딴 곳에 낭비되지 않길 바라며 한심한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엽더 커버업어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몸이 멀쩡하면 나가서 일을 하세요.